자 베이비 도지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텐데 일단은 베이비 도지가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차트적으로도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재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알트코인의 불장이 찾아오게 되면 베이비 도지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원화 마켓 상장이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공식 트위터에서 원화 마켓 상장을 암시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미공개 뉴스이긴 하지만 미발표 뉴스이긴 하지만 입수하고 있는 정보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는 제가 3월 달부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바이낸스 2024년 하반기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어그로라고 생각했어요. 조회수를 뽑기 위한 어그로성 썸네일 어그로성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8월 달 본격적으로 이제 상장이 되기 한 달 전 8월 달에는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곧 바이낸스 상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도 사람들이 이제 얘는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항상 힌트를 드리고 있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 PDF 파일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화 마켓 상장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그로성이라고 느끼기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를 믿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익을 봤다라는 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PDF 분야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이고요. 총 23장 분량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면은 제가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밈코인의 상장, 펌핑 관련 미발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베이비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발표 정보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크리티컬한지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네이로, 네이로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상장하는 당일에도 찍어 올려드렸고 그 전부터 찍어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네이로가 가장 높게 상장빔을 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관심 자체를 가져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40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네이로는 바이오니스 상장되고 나서 현재 거의 4000%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 네이로 영상에서 그냥 상장되면 매수하시라 무조건 여러분들이 산 것보다 올라가니까 매수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정보의 중요성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돈을 버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많이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햄스터 컴뱃도 제가 계속해서 바이낸스 상장된다 상장 발표되고 나서도 적어도 1200% 이상 상장빔을 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햄스터 컴뱃이 상장되고 나서 이게 햄스터 컴뱃 차트인데요. 1300% 올랐어요. 1300%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소통방 분들 중에 한 분이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누님이 알려주신 햄스터 컴뱃 정말 바이낸스 상장했네요. 상장빔 700% 처음입니다. 살아생전 제가 상장빔을 먹네요. 라면서 인증샷도 보내주셨어요. 보시게 되면은 700% 상승하고 있을 때 캡처해서 보내주셨죠. 이분의 바이낸스 잔고가 33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억이에요. 야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구나가 아니라 이분 제 영상 보시고 처음 저한테 연락 주셨을 때 코인 투자로 손실을 너무 많이 봐서 500만원 남았다. 이것도 손실 보면 평생 투자를 안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몇 달 만에 바이낸스에서만 4억입니다. 업비트 빗썸 합치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발표 정보들 알고 있으면 500만원으로 4억 불리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공식 트위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 마켓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또 도지 코인을 언급했어요. 베이비 도지가 리포스트를 했죠. 그만큼 일론 머스크의 파워가 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다시 한번 맨션을 했기 때문에 베이비 도지도 가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보시게 되면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코인베이스 업비트 빗썸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에 관심이 없으니 패스하고 업비트 빗썸 원화 마켓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시겠죠? 제가 계속해서 바이낸스 상장이 될 거다라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만간 원화 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바이낸스의 파급력이 그만큼 큽니다.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기 전부터 사실 대부분의 CX에 상장이 되어 있었던 베이비 도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행 상장 이후에 보시게 되면 하루에도 몇 군데씩 CX 상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언뜻 스크롤 내려도 대여섯 군데라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남은 건 원화 마켓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정보가 곧 돈이 된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소통방 입장, 방금 보여드렸던 PDF 파일, 미발표 정보들 저한테 베이비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디테일하게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